너무 편하고 그런 자리여가지고 말 많이 하고 싶어서 진짜 안 편할 자리가 없겠어요. 여기가 편하면 아니에요. 언니 좋으니까 편한 거예요. 엄청 아무 질문이나 다 해주세요. 저 언니 앞에서 정말 다 해주세요. 정신 사나우시죠? 네, 그러니까. 죄송해요. 근데 다 정말 좋아해서 그래요, 언니. 제가요, 마냥 그렇게 철없고 생각 없이만 보이시죠? 아니에요. 저요, 엄청 언니랑 대화가 고팠어요. 아니, 대화가. 진짜예요, 언니.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거가 지금 약간 그랬어요. 우리 작가들이 전화번호 놓고 가도 돼요, 언니? 아, 화요비 번호를 놓고 가겠다고요? 그건 되죠. 우리 꼭 만나 주실 거예요. 그건 되지만 네, 꼭 만나 주실 거예요. 배우고 싶어요. 배가 갈게요. 땀이 나요, 어딜 가요? 언니, 집 알려주시면 제가 저 운전 짱 잘해요. 우리 밤에 갑자기 만나서 커피 할 수 있어요, 혹시 언니? 커피도 안 마시고요, 저는? 차요, 라벤더 이런 거. 제가 좋은 몸으로 우려 갈게요. 이런 걸 또 들어, 또 뭐? 무슨 향? 이러면서 속으로는 안 듣는 것 같다. 하여튼 이렇게